이걸 이제 커트로 놓고 싶다고요?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불안한게 백스윙도 많이 없는데 이 스윙이 여기 찍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맞추고 내리는 사람도 있긴 한데 불안하면 그냥 위로 지나가도 돼요 이렇게 탁보다 위로 근데 지금 내리는 것도 아니고 위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찍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백스윙을 좀 더 뺐다가 이런 식으로 위로 지나가도 돼요 이렇게 살짝 위로 지나간다는데 한번 그렇게 하면 더 볼게요